2018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메달플라자가 있었던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를 이뤄내 평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. 평창의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인 ICT 복합문화공간과 올림픽의 추억을 기념하는 기념공원, 만남과 소통공간인 기념광장이 들어서게 됩니다. 총 사업비 495억 원이 투입되며 2025년 준공이 목표입니다. 평창군은 평화 테마파크 조성을 계기로 올림픽 관련 행사, 대회 유치,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